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앞서 뉴스룸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한다고 하던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온양희님, 오늘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해서 안전 문자가 왔는데 어디로 피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적 질문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단 주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아마 어디로 피해라 이런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얘가 보통 대기권 들어오는 데까지는 우리가 예측이 돼요. 그리고 대기권 들어와서 분해돼서 거의 한 1000km에 이렇게 쫙 스프레이드 되는 식으로 터지니까 그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다가 7대 3이고 또 인구 및 집 지역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제 지구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곳에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대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여기서 떨어질지 모르다 이렇게 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만일에 좀 더 큰 덩이가 떨어질 위험성이 큰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이제 관련 기관에서 좀 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만일에 장정 5B 같으면 이게 로켓 추진책을 당해요. 그럼 얘는 이제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떨어질 확률이 큰 게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참 어떻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거 떨어져서 정말 야구공이 떨어져서 야구공만한 파편 때문에 맞았는데 그래서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렇게 조심하랬잖아요. 라는 것도 무책임하고 그리고 이 시간대는 절대 밖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알겠습니다. 이게 본연적 질문인데 일단 온양희님 영어산품권을 제가 했으니까 드리고요.